톨게이트 통과합니다. 톨게이트 통과해서 길이 좁아져요. 그래서 왼쪽으로 가야 됩니다. 왼쪽으로 천천히 가는데 그런데... 콱! 으허! 뒤에서 직진해오던 차랑 부딪쳤습니다. 이 영상을 보면 천천히 가는데 톨게이트 통과해서 나온 차로 꽝! 들이받았어요. 기차가 상당히 잘못한 것으로 보여집니다. 그런데 상대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. 상대차 영상을 보시면 톨게이트 시속 30으로 가로돼 있는데요. 좀 빠릅니다. 78, 77, 75, 74. 좀 다소 빠르게 가죠? 통과했습니다. 통과해서 쭉 가면서 오른쪽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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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른쪽. 대각선으로 대각선으로 깜빡이 남기고 그냥 꽝! 이번 사고. 시, 시, 심발 소리가 나오죠? 여기서 내가 통과해서 가는데 그런데 저 오른쪽에서, 오른쪽에서 그냥 냅다 달려와서 팡! 이번 사고 상대 측은 70 대 30을 주장합니다. 차로 변경 중 사고라고요? 블박차 운전자는 100 대 0을 주장합니다.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래, 차로 변경 중 사고는 70 대 30이야. 아니, 저렇게 대각선으로 그냥 들어오면 어떻게 깜빡이도 없이 100 대 0이야. 블박차도 일부 잘못 있는 것 같아. 부표, 시작. 70 대 30이라는 의견이 4% 있습니다. 100 대 0이라는 의견이 42% 있습니다. 블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있다는 의견이 54% 있습니다. 여러분, 과속이라는 과속 잘못 아닌가? 하이패스 부관 30으로 갔어야지. 그런데 왜 70을 넘게 갔어?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계신데요. 그런데 하이패스 부관에 30 다 지키는 분도 계신가요? 물론 지키는 분도 계시지만 보통 일반적으로는 저렇게 빨리 가는 차들이 상당히 있어요. 30이지만 30보다 빨리 가는 차들이 있죠. 그리고 어디까지 30이에요? 여기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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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여기. 하이패스 부관 지날 때 여기, 여기, 여기 천천히 가요. 이제부터 내가 속도를 쫙 붙여서 여기. 그다음에는 30 아니죠? 쭉 붙여서 가면서... 그래서 이 속도가 블박차의 잘못이라고 지적하기는 좀 어려운 상황이죠. 이미 통과했으니까요. 하이패스 부관 지날 때 혹시 요금 없어서 갑자기 으악! 하는 경우도 있고요. 옛날에 차단기도 내려갔었고요. 지금 차단기 다 없어졌어요. 그래서 하이패스 부관 지나고 어느 정도 내가 속도를 쫙 붙여 나가더라도 같은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속도 때문에 블박차의 잘못이라고 말하기는 어려워요. 저 차가 어떻게 들어옵니까? 여기서 나가는데 안 보이죠? 안 보이고 저 오른쪽에서 오는 차, 오른쪽에서 오는 차. 어떻게 와야 돼? 깜빡이 켜고 한 칸 한 칸 와야 되잖아요. 그냥 이때 블박차, 블박차 저 때. 그런데 저게 시야에 들어올까요? 시야에 들어올 수도 있고 안 들어올 수도 있고 좀 어중간해 보이죠? 안 보였을 수도 있어요. 그런데... 으악! 네... 신발 또라이 같은 이러잖아요. 그러니까 사고 나고서 얘기가 나와요. 그게 안 보였을 가능성도 있습니다. 그래서 저도... 여러분의 42%처럼 100대용 쪼겨야 되지 않을까? 그런 생각입니다. 그러면서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저렇게 톨게틀 지나면 좁아지지 않느냐. 들어가는 문은 많은데 나가는 문이 좁아지니까. 여기서요. 물론 여기는 두 개죠. 윤리 하나 들어가고 윤리 하나 들어가고. 들어가서 나중에 합쳐지지 않느냐. 좁아진다. 저럴 때는 오른쪽에서 들어오는 차들이 내 앞으로 들어올 수도 있다. 거기에 대비해서 통과한다면 좀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, 조심해야 되는 거 아니냐. 좀 시야를 넓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. 길이 좁아지니까. 그런 측면에서는 블박차에게 10 내지 20 있다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. 100대0일까요? 아니면 블박차에게도 10 내지 20 있을까요? 양쪽으로 가능성은 다 있어 보이는데요. 그런데 100대0이다, 아니다. 그것보다는 사고 안 내고 사고 안 당해야 됩니다. 따라서 톨게이트 지나서 우선 내가 안정화될 때까지는 속도를 좀 내지 마시고요. 통과할 때 조금씩 천천히 가시면서 통과한 다음에도 차들이 모여져요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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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여져요. 그래서 좀 넓게 바라보시면 어떨까요? 100대0 쪽의 의견이면서도 블박차에게 10 내지 20. 인정될 가능성도 충분히 있어 보입니다.